반갑습니다.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돌하석입니다. 공룡돌하석이 맞고요. 모습이 공룡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실제 공룡돌하석 매장지에서 나온 것입니다. 자, 보면 이 공룡의 특징은요.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콧구멍 그리고 여기 뿔이 있고 기초길고 코 그리고 이 부분은 입. 입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공룡의 특징은 상당히 포수가 있고 도마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? 육식동물 같아 보이죠? 네, 자, 위에 포수가 있는데 머리 모습도 이렇게 생겼고요. 이 도라석의 특징이 반대편은 이 부분 눌렸겠죠. 그러나 역시 눈은 아마 이쪽 아니면 이쪽 위기인데 이건 눈이 아닌 것 같고요. 합리적으로 봐도 여기 주변에 이렇게 이런 걸 볼 때 박치기 공룡하고도 조금 닮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뿔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삼각형으로. 네, 역시 입은 이렇게 이렇게 했고 아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는 뒤집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공룡보다는 이게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, 이게 좀 형상이 좀 더 뚜렷해요. 콧구멍 아니면 다른 콧구멍 말고 또 하나의 콧구멍. 눈, 그죠? 눈이 있고, 자, 눈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네, 그 다음에 여기 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 자, 이것의 특징은 지금 현재 다이아몬드 경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한 8, 9 정도의 경도가 나옵니다. 다이아몬드는 아닌데 일부 다이아몬드 이름이 있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 공룡의 이름을 지키로 결심하고요. 이제부터는 매일 공룡 하나를 소개하려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원데이 원 다이너사우 프로젝트를 하고 저한테는 수만 점이 있으니까 또 매장지 가면 수천만 마리의 공룡 도라석이 있습니다.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이고요. 자, 이미 지난번 공룡 도라석에서 뼈가 일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렸죠? 여기도 이렇게 실검이 간 일부에는 뼈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에 자세하게 논하기로 하고요. 일단은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. 성분은 탄소 성분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는 까만 돌이고요. 그래서 이 공룡은 제 이름을 지었을 때 탄소를 넣기로 했습니다. 결정을 넣고 이제부터는 포스 또는 카본을 넣어야겠죠. 그런데 포스카보노스라고 할까? 포스카보노스로 할까? 둘 중에 하다가 조금 저는 이제 포스카보노스 발명, 발견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블랙다이몬드에 좀 준하는 느낌을 주려고 가명을 지었습니다. 포스카보노스, 포스카보노스라고 지금 제가 임시 가명을 지었고요. 이게 잘 지은 이름 같기도 한데 일단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. 네, 눈에 살아 있어요. 콧구멍 살아 있어요. 얘는 콧구멍이 좀 멋진 것 같아요. 그 다음 입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상당히 아구 힘이 셀 것 같은 그런 공룡입니다. 네, 이상 광애보습갤러리카페 한국광애보습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.